공신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여러분들이 다음 번째 특징 이걸 하면 공시원칙과 공신원칙을 이해해야 되죠? 이거 민법시간에 배우는 거, 공시원칙 그 다음에 이와 표리 관계에 있는 공신원칙 공시원칙이라는 것은 물건 변동이 생기면 이 변동관계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놓으라는 거예요 외부라는 건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알 수 있게 해놓으라 그래서 우리는 공시원칙을 채택하고 있죠 어디?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로서? 등기로서 공시하고 동산에 대해서는 뭐로서? 점유로서 공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공시원칙은 부동산도 채택하고 있고 이렇게 동산 다 채택하고 있지 부동산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럼 공신이라는 건 뭐야? 공기에 표시된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이 신뢰를 보호를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신뢰를 보호해주느냐 이 얘기는 공시방보인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그 등기린대로 물건변호 효력을 인정해주겠냐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거래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래예요 얘가 범유령이라고 이렇게 매매를 하고 이에 따라 등기를 가져갔다 그러면 이 등기업은 공시방법이죠? 이 등기를 믿고 제3자가 신뢰하고 믿고 자기 옆으로 등기를 가져갔어 그러면 이 등기 된 대로 효력이 생겨 이게 뭐야? 쉽게 얘기하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이게 정상적인 거래했다면 문제없는데 서로 짜고 해서 가장 매매 민법 시간 배웠지? 통정허위표시 가장 매매 그러면 이 통정허위표시의 효력이 있다겠어? 없다겠어?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가보면 통정허위표시의 효력이 없다 법률에 의해서는 무효다 그러면 이에 따라 등기도 뭐야? 무효의 등기다 효력이 없으니까 법률에 무효니까 이에 따라 등기도 뭐야? 무효의 등기야 그런데 이 등기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얘가 알고 있어? 모르겠지 않아 그러면 이걸 믿고 거래했을 때 소유권을 씨가 취득한다 그래버리면 이건 공신의 원칙을 채택한 건데 우리는 씨가 소유권을 취득하던가요? 얘 몰라 모르는 애를 보라고 한다? 선의자 아는 걸 보라고 그래? 악의 그런데 제3자가 적은 걸 알고 있을까? 없을까? 일반적으로 모르지? 그러니까 대부분 선의란 말이야 선의자한테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누가 문제되겠어요? 씨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누가 문제된다? 진정한 소유자 이거 문제되지? 극단적으로는 극단적으로는 만약 위조문서 서로 위주해서 등기해 갔어 위주해 갔다고 보세요 그래서 너 등기를 먹고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했어? 제3도 당연히 모르겠겠지? 그러면 소유권을 씨가 취득한다 하면 공신의 원칙을 채택한 건 좋은데 누가 문제된다? 얘가 문제되는 거예요 누구? 진정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가 문제된다 왜? 부동산 물건이 두 개 있으면 하나씩 주면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 그게 문제야 그렇다고 국가가 그럼 너 손해받아 내가 배상해 줄게? 다 물어 줄게? 이러면 좋은데 등기관이 잘못 온 거 없어 또 서류상 하자 없었으니까 그럼 이제 누가 문제냐? 거래 안전 여기서 씨를 보호하는 건 거래 안전 문제입니다 이 거래 안전한 법익과 진정 소유자의 물건 보호라는 법익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 이런 규정이 있으면 좋은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법익 형량이 문제예요 법익 형량 누가? 진정 소유자와 거래 상대방 진정 소유자와 거래 상대는 누가 더 중요하냐 법익을 재보자 규정이 없으니까 이걸 통해서 입법자의 태도를 우리가 추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고 났더니 아파트가 누가 넘겨버렸더니 내 아파트 없어졌다 이걸 왜 그러냐 네 거 이미 등기 같거든 그래서 상실해 이런 것과 이 사람은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를 믿고 거래했는데 보니까 허당이야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등기를 믿고 거래한 거야 그러면 둘 중에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해 주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아요 등기를 믿었는데 실수한 게 실수한 사람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그렇지 정적 안전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진정 소유자 얘를 보호하려니까 얘를 보호해 주려니까 누구를 시생시켜야 된다? 거래 상대방을 여기를 시생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럼 시생시키려면 어떻게 돼? 이걸 믿고 거래했어도 보호받지 못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등기 제도가 독일 제도를 수입해 왔고 독일은 오랜 역사적 기간을 통해서 확립한 전통이 있으니까 걔들은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확립이 됐는데 외국 제도를 도입하다 쓰다 보니까 초기에는 부실 등기들이 생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는 게 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려니까 어떻게 돼? 거래 안전 즉 상대방을 희생해서라도 얘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판단한 거야 그래서 등기를 믿고 거래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게 뭐? 공신력이 없다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는다 어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디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는 그렇게 흔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산의 경우는 또 달라요 동산은 거래가 빈번하고 우리가 콩나물 사면서 이거 아줌마 거 맞아? 그러면 확인해서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뭘 중요해야 돼? 동산은 외의관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동산은 선의 취득 제도라는 게 있어 무권리자로부터 즉시 취득하는 제도가 인정되지만 부동산은 거래가 빈번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필기구 볼펜 하나 안 가졌어 옆 사람 빌렸어 하루 쓰다가 보니까 뒷사람이 또 나 필기도 안 했는데 그거 100원에 팔았어 100원 주고 옆에 팔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산을 점유화관으로 믿고 거래한 사람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우리 민법에 있어 그런데 부동산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알았습니까? 그래서 공시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뭐가 없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공시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왜 그렇다? 진정 소유자를 보호하려고 진정 소유자를 보호하려고 누구를 희생시켰어? 거래 상대방을 희생시켰어 그러다 보니까 만약 실제 거래에서 공신력을 부정했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 왜 아까 가장매매를 잠깐 예를 들었지만 이 제3자가 이걸 뭐로 거래했을 때 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렇게 되면 돈 버는 방법이 너무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부동산 사놓고 상대방은 짜고 넘기고 팔아먹고 찾아오고 넘기고 팔아먹고 이러면 되잖아 세상에 이게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시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굴러가는 이유는 뭐냐 우리 민법에 각종의 선의 제3자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놔요 통정의 표시, 비심의 표시, 차고사기 강박 특별법에도 있고 실명법 같은 데도 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제3자 보호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3자가 만약 보세요 공시원칙을 부정하는데 만약 여기서 이 규정에 따라서 1항에서 무효라고 했어 그런데 2항에 뭐라고? 선의 제3자한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선의자라면 대항할 수 없다 누가 진정 소유자가 얘한테 자기 궐 주장 못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반사적으로 누구? 얘가 소유권을 그냥 보유하는 거예요 만약 서로 짜고 가장매매했다 등기하고 이걸 모르고 취득했어 모른다 선의 그럼 이 사람이 깍두기 두목이라도 몰랐으면 뭐라고? 선의야 이럴 교회 목사님이라도 알았으면 악의자예요 알았어요? 선의자라면 진정 소유자 대항을 못하니까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보호 받는다 이런 제도가 있어서 공신력을 부정하면 예외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그래도 이런 보호제도에 의해서 대부분 다 보호 받아 특별히 문제는 안 되더라 알았어요? 시험 관련해서는 그래서 거기 공신력 여부에서 공신력을 부정한다 근데 뭐가 없다고? 예외가 없어 그런데 선의 제3자 보호제도는 뭐냐? 제3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공신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신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게 아니라는 거야 예외를 인정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선의 취득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무궐 잡고 즉 취득하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그런 게 없어요 알았어요? 제3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가 배상 책임주의라는 것은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만약 그것이 그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으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주라 이런 얘기인데 국가 배상 책임주의는 이제 우리는 어딜 봐야 되냐면 국가 배상법을 봐야 돼 국가 배상법 국가 배상법에 가면 제2조 공무원이 불법행위에 규정하고 있어요 이 국가 배상법 민법 불법행위 특별 규정이야 이 불법행위를 공무원이 했을 때 국가 배상해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국가도 하나의 회사나 법인 공법인이야 국가 국가라는 이런 공법인 큰 공법인에서 실제 누가 일합니까? 공무원들이 상대방 누구야? 국민 상대방 국민이야 국민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로 민법 750조 요건이 그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위법한 행위로 상대방의 손해를 끼쳤고 인과관계가 다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국민은 자 가해자인 공무원 상대로 해봤더니 공무원이 배상능력이 없다 그럼 국민은 피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국가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라 알았어요? 그럼 국가가 배상해주겠다 이게 바로 뭐야? 국가 배상책임주의 그런데 이 공무원의 첫째 먼저 배상하고 국가는 두 번째 얘한테 고의나 중대한 과시 있는지를 살펴서 고의나 중과시 있으면 물어내라 구상골 행사하겠다 이게 바로 국가 배상책임주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이 누구냐 등기관이야 등기관도 공무원이지 사법부수술 공무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등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상대방한테 손을 끼쳤으면 물론 등기관한테도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방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 다만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배상 청구하는 권리자가 고의 과실 위법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는 않죠 아까 왜 공무원이 등기관이 어떤 심사한다고 했지 형식적 심사 서류상 하자만 없으면 공무원은 등기관은 잘못일 수 없어 없잖아 결국 이거 청구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제 상당히 여러분들 등기 관련해서 요즘은 등기관들이 허술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래도 사기꾼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 등기 소장을 오래 하신 분들 제가 전에 강의를 들어보면 그냥 급히 등기하고 무슨 금매물을 빨리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신분 확인을 정확히 해보라는 거지 그럴 경우 사기꾼들이 위주해 놓고서 한참 가지고 있다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데 물론 급히 판다고 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정확하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서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세금 다 내고 등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등기라고 많이 표현하지 중간 생략 등기 즉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넘길 수는 있어 세금 다 내고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물건이 좋든가 가치가 있든가 그러면 또 그렇게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게 국가 배상 책임주의인데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도 이건 적용된다 왜? 등기관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지 않다 부동산 등기법에 있는 조문은 아니다 부동산 등기법의 규정은 아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건 국가 배상법에 있는 규정인데 등기관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우리 등기법에 적용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 배상 책임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등기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국가 배상법에 나와 있다 고의나 중과시 있으면 구상권 행사일 수도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의 노트에 딱 보충제에 딱 적어준 것만 하면 끝납니다 이해됐죠? 그다음에 문제점은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이원적 공시방법에 따라서 즉 대장과 등기법이 나눠지다 보니까 상호 불일치할 수 있다겠지? 그런 문제를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계약서는 개인 간에 만들지 국가 반드시 공증받으라고는 않죠? 그러니까 이걸 등기 원인증서를 사서증서 사문서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서증서라는 사문서라는 얘기야 개인 간에 작성한 문서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가 심사 제출할 때 등기 원인증서는 무슨 심사한다고 생각할까? 형식적 등기 서류하자마자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계약서 합의로 짜고 만들었어 이렇게 짜고 만들었어 계약서 갖다 내주고 등기하면 등기 원인증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잖아 그다음에 무슨 등기가 생겼어? 실체 관계가 맞지 않은 등기 비는 소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껍데기만 소유자가 된 거야 이런 경우는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부실등기나 무효이등기가 생길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공신력을 부정한다 했지 공신력이 없다 했지 공신력을 부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공신력을 부정하는 이유가 진정 소유자를 보호하려니까 공신력을 부정했어 그러면 반사적으로 진정 소유자가 보호되면 누가 보호받지 못해? 거래 상대방 진정 소유자를 보호해줬더니 울고 있는 사람이 있네 누구냐고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울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보완해줍니까? 어쩔 수 없어 이쪽을 보호하려니까 이쪽이 생신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점 거래 안전이 위협받더라 이런 문제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래 안전이 심해야 되며 거래 신속성도 져야 된다 왜? 공신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등기만 믿으면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니잖아 확인해봐야 되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신분 확인 다 해봐야 되고 그러면 무조건 된다면 무조건 등기만 믿고 거래하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특징 다시 한번 그 도표를 정리해준 걸 확인해봅니다 등기부 어떻게 만든다? 물적편성주의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하나씩 신청단계에서 공동신청이 원칙이며 방법을 놓고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사단계에서는 형식적 심사주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변동에 대해서 독일법을 개소했다고 했지 이게 뭐라고?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즉 공시방법인 등기까지 구비해야 물권변동 효율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법주의나 대학요건주의 의사주의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이건 일본 민법과 프랑스 민법이 태도라고 했어요 공신력은 부정된다 예외가 없다 해서 그런데 각 우리 민법 조문상 선의 제3자 보호 제도 때문에 제3자 보호받는데 이것은 공신력 부정된 예외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특별 규정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국가배상책임주의도 채택하고 있는데 등기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배상법상 조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서 이원적 공시방법을 취하다 보니까 상호 불일치 대장과 등기반에 불일치되고 모순 저촉될 가능성이 있더라 그 다음에 원인증서를 사무서로 만들고 등기관이 심사할 때 형식적 심사하다 보니까 부실등기나 허위등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더라 공신력을 부정하다 보니까 거래안전이 심해되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외가 없는 것 즉 물적 편성주의에 대한 예외가 없다 즉 인적 편성이나 연두역 편성 방법은 없습니다 공신방법 2워나 대장과 등기부터 나눠줬어 이걸 하나로 만들지는 않아요 나눠져 있어요 즉 한 곳에서 이걸 통합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물건 변동이 생기려면 어디로 간다 등기수에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와 관련된 건 대장을 먼저 정리해야 되는 거죠 대장과 등기부터 나눠져 있어요 이걸 통합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신력 부정에 대한 예외가 없습니다 알았죠 어떤 경우도 공신력 부정에 대한 예외가 없습니다 자다가 꿈속에서 어? 라도 공신력 부정에 대한 예외가 있다 하면 큰일 납니다 꿈속에서 산신력이 나타나면 공신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알았어요 공신력이 없다 예외가 없기 때문에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등기에 대해서 중요한 게 종류는 강릉에 나오니까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보지 않고 등기상입니다 16페이지 펴보세요 16페이지 등기상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등기상은 등기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왜 그럴까요 부동산 등기 아까 뭐라고 했지 부동산에만 일정한 권리관계 사실관계 즉 등기상을 등기비에 기록하는 게 등기입니다 부동산 등기가 뭐라고 등기상을 등기비에 기록하는 게 등기야 그럼 등기상이 아닌 것은 등기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런데 등기상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등기법상 해마다 빠질 수가 없는 게 등기상 문제 등기상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등기상 만약 만약 등기상이 아니다 그럼 등기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걸 각하한다 각하 등기를 거절하려면 각하 등기를 거절하는 건 뭐라고 한다 각하 각하할 때는 등기관이 오늘은 기분 나빠서 각하 오늘은 코로나가 나와서 각하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거절된 명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등기법에 가면 29조에 11가지가 있는데 이 11가지 사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 2호야 이유가 보다 이게 바로 등기상이 아닌 때야 알았어요? 2호 절대적 요건입니다 절대적 요건 등기상이 아닌 건 등기해줘도 아무 효력이 없어 등기를 거절해야 되며 설사 등기관에 착각을 해줬다 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직권 말씀해버려 예를 들어서 공사업자가 공사사님 어떻게 봐나 하다가 이거 유치권 행사하겠다 그래서 등기를 쫓아가서 유치권 등기해주세요 라고 서류 써가지고 냈어 등기관이 와 딱하네요 해줄게 등기 유치권 등기했어 하더라도 유치권 등기할 사항 권리가 아니야 그럼 뭐라고? 당연 무효야 그리고 등기관에 나중에 직권 말씀해버려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하면 맞습니까? 그래서 등기상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딱 핵심을 이해하면 등기상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등기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책에서는 16페이지부터 나와있고 우리 프린트물 2페이지 나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는 등기상에서 중요하고 각하 사유 중에서는 제2회에서 중요하고 만약 2호를 위반했다 위반했으면 각하 해야 되는데 안하고 간과해서 간과라는 것은 잘못 봐서 간과해서 등기를 실행했다는 거예요 등기를 해줬다 그럼 이거 효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 세 가지 당연 무효다 당연 무효 볼 것도 없이 무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관은 이걸 확인하면 다 직권으로 말수해버려 직권 말수 직권 신청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직권으로 지워버려 직권 말수 그 다음에 이해관계는 아니 이 직권 등기 왜 줍니까? 라고 말수해주세요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세트로 따라다녀 당연 무효 직권 말수 이의 신청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당연 무효 그래서 등기 되더라도 보다 직권 말수 말수 안 하면 이해관계 이의 신청 빨리 말수해주세요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 요건에 해당하는 게 두 개 1호 2호와 여기 1호가 관할 위반 등기가 있고 관할 관할 위반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절대적 요거리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았어요? 우선 여러분들 빠른 시간에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잠깐 잠깐 보면서 한번 이거는 어디쯤 이런 게 있을 거냐면 각하 사유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강론 쪽에 가면 105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등기 신청이 각하 잠깐 잠깐 한번 보시면 됩니다 등기 신청했더니 아까 절차를 얘기했지 심사를 하려고 하세요 어떤 심사한다고 형식적으로 심사해 봤어 요건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 각하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유가 열거해 놨어 그럼 이걸 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등기하니 기분 나쁜 각하 상대방이 보니까 나하고 아침에 출근하다 싸운 사람이야 어떻게 교통사고 나서 싸우다 온 사람 등기하러 왔네 그러니까 부족한 각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왔어도 각하 사유가 없으면 어떡한다 등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자기 애인이 왔어도 뭐예요 요건이 안 되면 각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열거하고 있다 열거한 사유로만 각하할 수 있지 나머지는 각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가 왔어도 열거한 사유 없으면 등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철천지 원수 왔어도 요건에 없는 것이면 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하라는 거절한 걸 각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각하 사유죠 1호가 사건이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것이 말은 길지 관할 위반이야 관할 위반 그게 관할 위반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인근에 여기 세종시에 여기 등기소가 있지 조천 등기소로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천안 등기소로 가야 될 걸 이 경계 세종시와 천안시 경계에 사는 사람이 아 이쪽 세종 이쪽 등기소 왔어 등기관이 아이고 오늘 코로나도 그런데 잘 왔다 해줄게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해줘도 뭐라고 당연 모유 그렇죠 옆집 아저씨가 실수로 밥 먹고 우리집에 초인종을 눌렀어 늦게 밤늦게 열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알아두면 되는 거야 설사 술 취하는 거 보기 싫어서 열어놨다 하더라도 아침에 보니까 옆집 아저씨네 그 사람은 자기 집 아저씨가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다 가라 이게 뭐야 히케어 뭐라고 이게 관할 당연 모유 아무 효력이 없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해 되죠 이렇게 이해하면 딱 끝나 그중에서 관할 위반과 등기상이 아닌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해마다 시험 문제 나와 해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나오고 각하사에서 나오고 여기서 직권말수에서 또 나오고 이렇게 연결 신청말수 안 해보라 직권에 의해서 직권 당연히 아무 효력이 없어 직권말수 그래서 이걸 지금 보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다시 우리 프린트물로 돌아오고 앞으로 넘어옵니다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 틀을 딱 잡아야 되는 겁니다 복잡하고 어렵지만 기본 틀만 잡으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상이라는 것은 원래 개념상 이렇게 실체법상 등기상이 있고 절차법상 등기상이 있다 그럼 실체법은 뭐냐 민법에 의해서 등기의 효력이 생기는 걸 규정한 사항 절차법은 뭐냐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능력이 있는 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에 의해서 등기해야 등기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건 뭐예요 민법에 등기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건 뭐예요 민법 그 실체법에서 등기상인데 무엇이냐고요 민법 공부가 아직 안 되셨나 법률 행위야 법률 행위 민법 186가 뭐라겠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을 등기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게 뭐예요 실체법상 등기상이라니까 그러면 모든 게 민법에 의해서 등기해야만 되는 등기만 등기법에 규정했느냐 등기법에 가면 법률 행위가 아닌 등기도 무속에 많아 상속 등기 수용 경매에 따른 등기 또 부동산 표시 변경에 따른 등기 이건 물건 변동이 안 생겨 등기 다 되잖아요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상에 속하는 걸 A집합 절차법의 등기상에 B집합을 했을 때 어디가 범위가 더 많을 것 같아 그렇지 실체법상 등기상 즉 민법에 의해서 등기해야 효율이 생긴다 그러면 반드시 부동산 등기법에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알았어요 근데 등기법에 가보니까 민법의 규정 말고도 또 들은 게 많이 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상에 요만한 집합이라면 절차법상 등기상은 이거를 포함하여 이거보다 더 커 이걸 포함해서 이렇게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절차법상 등기상에 더 크다 이런 걸 이제 벤다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집합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A집합은 B집합에 포함된다 포함된다 완전히 포함돼서 우리가 수학 정도에서 뭐라고 진부분집합이다 그럼 이건 그럼 이건 말로 설명을 어떻게 하냐 실체법상 등기상은 절차법상 등기상이다 이건 참입니다 항상 성립해 근데 거꾸로 절차법상 등기상이 실체법상 등기상이 모두 되는 건 아니다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같아 이렇게 보니까 계란 노랗게 1번 친 거야 계란 노른자는 항상 계란 안에 있다 맞아 틀려? 맞지 근데 어떤 사람은 삶았더니 터져 나왔던데 밖에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생계란 노른자는 항상 안에만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실체법상 등기상 항상 절차법상 등기상에 포함되는 거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매매로 매매다 그럼 법령이지 그럼 여기 매매로 인한 물건 변동은 뭐다 실체법상 등기상이면서 절차법상 등기상에도 속하는 거지 근데 상속 등기다 상속이다 이건 법령이 아니니까 실체법상 등기 아니지만 절차법상 등기상에 속하는 거지 근데 유치권 등기다 유치권은 등기상 자체가 아니야 등기상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큰 지파로 보면 등기상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단 말이야 알았어요?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등기상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등기상 중에 뭐가 있어? 실체법상 등상이 있고 절차법상 등상이 있다 이런 얘기야 전체 구조를 이해됐죠? 그러면 그 말을 양자의 관계 실체법상 등상 모두 절차법상 등상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보면 뭐야? 예외 없이 알았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하면 아닌 것처럼 문제 지문 풀 때 실체법상 등기상 예외 없이 절차법상 등기상이다 그랬더니 선생님 어떤 과목 선생님은 예외 없이 항상 이런 말 하면 틀린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거 틀렸어 이러면 안 돼요 맞는 것도 있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항상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하면 틀린 경우 대부분이지만 이건 맞는 거야 계란 노른자 항상 계란 안에 있어 그러면 마땅해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면 또 안 된단 말이야 이제 이해됐죠? 개념은? 됐어요 개념 알았고 구체적으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뭐냐 이 등기상은 내용을 분류해 보니까 그게 뭐가 있냐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이 있더라 세 가지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등기법 3조에 가면 등기할 수 있는 물건과 권리 변동이 있는데 물건은 뭐냐 물건은 이것은 부동산이지 부동산 부동산이지 동산은 등기 공시하는 게 아니라겠지 그러면 부동산은 뭐야 토지와 그 정착물 중에 건물을 우리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공시도 따로따로 한다 다만 집합건물에 가면 토지 건물을 일체 취급해버려 구분 건물에 가면 그러면 토지 건물을 의미하니까 그럼 우리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토지와 건물뿐이다 예의 없이 토지와 건물이다 마저 틀려? 맞지 또 아니라고 하지 말고 금방 얘기해 주니까 그런데 우리 부동산에 보면 우리 부동산 학교론 시간에 정착물 중에서 농작물이라든가 명인방법이라든가 얘기하잖아 그런 것들은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다루질 않아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룰 수 있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이것만 다룬다는 얘기야 어디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공장재단저당법이나 임목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어디? 부동산 등기법에서 알았죠? 금방 또 제가 물어볼 때 금방 넘으면 안 돼 저 당연한 걸 물어보지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거 토지나 건물뿐입니다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그러면 여기서 토지란 우리 지적에서 이미 이거는 이미 지적에서 다 공부했어 토지를 등록했다는 어떻게? 한 필치 단위로 1필치 단위로 1필치 단위로 등록을 했다 그럼 이에 따라 뭐 해야 된다? 등기라 해야 되는데 등기할 남부가 돼 사적 소유권이 목적이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건이 목적이 되지 않는 공유수미나 토지 같은 건 등기할 수 없어요 이건 등록도 안 돼 갯벌을 최대 만족에서는 밑에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다만 사건이 목적이 된다는 것 중에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 하천 부지를 주의해야 돼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하천 구규제를 쓰다가 이게 노무현 정국씨 하천 구규제를 폐지해버렸어요 즉 하천 구규제만 했었어 그런데 하천 사유투지도 하천 부지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하천 부지는 등기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문제는 하천 부지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 용의권 등기는 못해 즉 소유권이나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데 용의권 용의권이 뭐야 물권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채권 중에서 임차권 용의권 등기는 하천 부지가 안 돼 나머지는 되는데 하천 부지는 등기할 수 있다 그런데 단 이렇게 얘기해요 용의권 등기는 못한다 이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하천 부지는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다음은 뭐가 안 된다? 용의권 등기가 안 된다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등기를 설정 이전 변경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용의권 등기 못한다 이걸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답을 다 달아놨지 이런 거는 하천 공유수마토지 안 됩니다 즉 공유수마토지가 뭐야? 갯벌 같은 걸 얘기해요 갯벌 최대 만주에서 밑에 있는 거 물이 나가면 땅인데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 저기 막 술 잔뜩 내면 저녁 때 가서 해안까지 이야 이 넓은 땅 내가 8등에 사라 계약서 딱 써주고 그 밑에 조그만 저기 포함해서 전체가 다 땅이라고 해놓고 팔고 등기를 조금만 해줬어 술 잔뜩 취한 상태에서 모르지 나중에 사업이 실패하고 나서 옛날 땅이나 가볼까? 왔더니 물이 다 들어와서 내 땅이 어디 갔냐? 이 물에 잠겨있네 그러면 잘못 먹었던 거죠 최대 만주에서는 위에는 도지만 거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등록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는 등기할 수 있지만 용의권 등기 못한다는 걸 알아도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도로법상 도로는 어떠냐 도로도 지목이 도로일지라도 사건의 목적이 다 돼요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재방은 뭐냐? 재방도 등기할 수 있지 지목이 재방이 따로 있었잖아 즉 무엇을 막느냐 방조제, 방수제, 방파제 이런 명칭만 다를 뿐 재방도 지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등기를 따로 해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한 개의 건물을 단으로 등기하지만 여기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의 요건이 제일 까다로워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딱 건물 요건을 갖춰야 돼 건물 요건이 뭐냐 이렇게 돼야 돼 이게 뭐예요? 토지, 땅에 땅에 딱 정착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뭐가 있어요? 지붕이 있어야 돼 기둥과 벽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용지에 따라서 살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등기할 수 있는 건물 요건 얼마나 간단히 딱 보니까 따라서 토지에 정착되지 않는 건 건물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 요건 보세요 첫째 지붕, 벽, 기둥 이걸 외기분단성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에 붙어 있어야 돼 세 번째 반영구성 시간적 지속성이 있어야 돼 네 번째는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돼 크게 판례의 내용을 보면 이 네 가지 조건에서 다 걸러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외기분단성이라고 지붕, 벽, 기둥이 세운다고 했지 보니까 벽이 없네 여기 벽이 없어 예를 들어 어디 갔는데 이렇게 지붕은 있는데 벽이 없어 탭초 이렇게 이게 뭐야 주유소 캐노피 기둥 하나 세우고 여기다 일주문 같은 거 있잖아 우리 사차 같은 거 일주문 해가지고 거기 기둥 세워놓고 지붕 만들어놓은 데 있지 일주문 그 건물입니까 아니야 구조물이지 또 이게 뭐야 주유소 가면 캐노피예요 주유소 주유소에 벽을 만들어 놓으면 차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걸 주유소 캐노피라고 그래 닻집 여기다 주유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차가 드나들어야 되잖아 차가 그럼 이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벽이 없 건물이 아니야 건물 유권을 못 갖췄어 또 예를 들어 지붕이 없어 옥의 풀장 양어장 이러고 지붕이 없어 건물이 아니야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 딱 외기문단 수정 중에서 벽이 없으면 건물이 아닌데 단 특별법에 의해서 허용된 게 딱 하나가 있다 뭐냐 개방형 축사 이걸 구워 축사가 뭐야 축사 가축을 사육한 우리인데 이 가축은 소만 얘기해 소 소를 우사 우사라고 그래 소우자 바닥면제 200주물들 넘어야 돼 기본 요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축사를 만들려면 우사를 만들려면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여기다 이제 소를 키우겠죠 그럼 뭐해 여기 기둥이 있고 지붕을 만들어놨다 지붕 만들어놨어 여기 소를 키운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 뭘 만들래 원래 벽으로 벽돌 쌓아놓으면 건물인데 이게 없어 그럼 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소가 얼어죽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아요 소는 튼튼한 가죽과 털옷을 입고 있어 겨울에도 얼어죽지 않아요 근데 막으면 어떻게 되냐 병행을 병충해 그래서 어떻게 이 벽을 안 만들었어 그럼 이게 건물이 아니니까 등계에서 건물이 아니잖아 그럼 축산농관 이거 지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간단한 뭐 나무세우는 큰일 납니다 소가 힘이 있어 한 번 밀으면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등계할 수가 없어 그럼 농가에서 이거 어떻게 자기 돈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 대부분 은행 융자 받으려면 등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설정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고충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개방형 축산은 건물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계할 수 있게 해줬다 얘기야 특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한 번 출제된 거예요 딱 만들 때 건물이 요건을 안 갖췄는데 뭐 때문에 특별법 때문에 등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뭐다 개방형 축산 아셨죠 그러면 거기 주유소 캐노피는 등계할 수 없다겠지 그런데 개방형 축산은 등계할 수 있다겠지 그다음에 정착 땅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건물은 건물인데 너무 멋있는 건물이에요 요즘에 이런 굉장히 많잖아 요즘 이동식 각도 얼마나 많아요 바퀴 달려서 끌고 다니고 그다음에 컨테너 갔다 호텔로 꾸며 갔다 여기다 놔 내가 하루 차고 가게 여기 놨어 그래서 세종 등계에서 등계했더니 내일 부산으로 가버렸네 들고 아침에 그럼 어떻게 등계에서 옮겨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 정착이 안 됐다는 건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 땅에 땅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 주택은 조심해야 돼 컨테이너 컨테이너 건물 보통 사무실 같은 거 컨테이너 많잖아요 공사 현장에 가면 또 옛날에는 이런 것들도 시간이 되니까 잠깐 전에 제가 공부할 때 고집 공부할 때 북한산 공부하는데 그 암자에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는 국립공원니까 이런 건물 신축을 못해요 항상 항공촬영이 이상이 생기면 즉시 출동 관할 관청에서 체크해서 전부 다 철거시킵니다 그런데 고 주진수님은 이렇게 하더라고 여기 사찰 옆에다가 이렇게 요사체 지을 때 이렇게 태양 막는 검은 천 막는 이거 망 있잖아 이 그늘 막는 막 이걸 치워놓고 요 밑에다가 컨테이너 갖다 놓습니다 방 몇 개 꾸며서 그럼 컨테이너 이동식이니까 건물이 아니잖아 들고 나가면 그만이니까 건물 짓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게 한 1년이 지나면 항상 항공촬영이 그 자리에 있잖아 몇 년 지난 다음에 여기다 벽돌을 쌓아 건물에 벽돌 쌓았어 그럼 이걸 뭐라고 하면 조적조라고 그래 조적이란 벽돌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요 구조는 골조는 컨테이너야 여기다 이렇게만 하면 또 멋이 없으니까 멋있게 하려고 지붕까지 멋있게 하려고 이렇게 요건 비가 안 맞으니까 상관없지만 지붕을 또 이렇게 얹어놨어 기화지붕으로 있어 얹었어 그럼 뭐가 되냐 건물 됐어 안 됐어 됐잖아 조적조 컨테이너 구조 컨테이너 구조의 슬레이트 지붕 주택 이런 식으로 지붕을 얹으면 이건 뭐야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땅에 정착이 됐으니까 물론 허가받고 온 건 아니니까 불법 건축물이겠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컨테이너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정착성이 없으면 안 된다 다만 정착시키면 된다 이 정착하는 방법보다 컨테이너를 조조 벽돌 쌓아 땅에 붙였다 그러면 돼요 제가 옛날에 한 2010년도 10년도 넘었네 당시에 갔더니 신시가지가 있어 개발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여기서 공부했던 학생이 서산서 여기 부동산 사물 차렸어요 딱 고착을 시켰더라고 정착시켰어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착석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단순히 컨테이너 건물은 정착이 안 돼서 안 되고 각종 이동식 가옥 정착이 안 돼서 안 되고 정착이랑 어디에 붙어있다 토지에 토지에 따라서 물 위에 떠 있어 수상가옥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야 아니야 그 다음에 호텔로 꾸몄어 근데 뭐냐 폐유조선을 개조해서 호텔로 만들어서 인천아파다 뛰어놨어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건물입니까 아니지 선박 등기는 모르겠지만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은 아니야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반영구성 시간적 지속성이 있어야 돼 지속성이 없으면 안 돼 비닐하우스 하우스 무슨 집입니까 했더니 하우스 비닐 바람 불이니까 다 찢어졌네 등기할 수 없어 또 각종의 가설 건축물 가설 가설이라는 건 뭐죠 일시적으로 어떤 행사를 조립했다가 뜯어버리는 거야 이런 건 시간적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영구성 관련해서 우리가 등기설례를 보면 고정식 농업용 온실이 있어 이건 견고하게 온실을 튼튼하게 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속성이 있는 걸로 봐서 등기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성을 가져야 된다 용도성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하우스다 집이라는 거예요 하우스 무슨 하우스냐 했더니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이건 막 엄청난 캐슬 캐슬 모델 무슨 성채가 와더니 성채처럼 지어놨네 캐슬 누가 살아요 용도 하우스는 집이 살아요 누가 살았더니 모델이 삽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아무도 살지 않아요 보여주는 집 견본주택 보여주는 집 주거용 쓰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건 등기할 수 없다 얘기지 그런데 나중에 분양이 다 끝나고 모델하우스를 철거기 아까워서 그냥 그걸 사가지고 이걸 저기 무슨 식당 이런 걸 쓰겠다 그런 건 합법화 시키면 가능한 거지 그때 용도에 따라 쓰는 거니까 그런데 단순히 모델하우스 상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등기할 수 있는 건물 이 내용에 의해서 여러분들 책에는 그걸 모아놨을 거예요 즉 17페이지 하단에 등기상인 물건과 오른쪽에 등기상인 아닌 물건 다 모아놨는데 등기상인 아닌 물건은 이런 토지 건물 중에서 지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 등기할 수 없다는 거고 왼쪽에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란 것은 사례 등기설례에서 이런 걸 해줬다 이걸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구분건물에서는 아파트 같은 구분건물에서는 자 보면 전유분과 규약상 공용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규약상 공용분 아파트 관리시나 노인정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 구조상 공용분 따로 등기는 못해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이런 거 엘리베이터 이걸 별도로 따로 등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조상 이렇게 나오면 등기능력이 없다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걸 토대로 17페이지에 오른쪽에 등기상 아닌 물건을 보면 공유수면하 이건 뭐예요 토지 중에서 사거리 목적이 안 된다 했지 그다음에 교량이나 터널 토굴 따로 등기 못합니다 토지 일부기 때문에 교량은 토지의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아니야 건물이 아니므로 급유탱크는 땅 밑에 매몰되어 있는 걸 말아 급유탱크 이거 급유탱크와 구별할 것이 뭐냐 왼쪽에 사일로 유류저장탱크라는 게 보이지 왼쪽에 보세요 가운데 침에 사일로 유류저장탱크 비각이 있죠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사일로가 뭐냐 곡식이나 곡물이나 또는 동물 사료를 저장해 위한 시설이에요 토지에 붙어있다 안 붙어있다 붙어있어 알았어요 지붕이 있어 없어 있어 지붕이 없으면 그거 다 써고 대신 부피가 크냐 작으나 하겠지만 등기는 면적을 등기하게 되어있어요 부피를 등기하는 게 아니라 제곱미터로 면적을 그 다음에 유류저장탱크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야 항구같은 데 가면 아까 급유탱크는 땅 밑에 매몰된 거라고 했어 독립된 건물이 아니잖아 땅 속에 매몰된 거기 때문에 부암물 뭐 이런 거 여러분 민포부실 배우지 이렇게 항구같은 데 가면 여기에 이렇게 큰 이렇게 시설 같은 게 하나 보일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여기에 외국의 원유를 수입하다가 저장해놨어 이게 얼마나 크냐 사람이 이것만 해놔 엄청나게 크죠 그럼 여기에 땅에 정착돼 있어 안 돼 있어 붙어있지 벽이 있어 없어 있지 벽이 없으면 막 원유가 흘러나오잖아 집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여기 여기 위에 덮여있지 여기 위에 덮여있지 그럼 아까 거물요건 외기분단성 정착성 반영구성 용도성 다 같이 있지 등기할 수 있단 말 이거는 이게 뭐라고 유류 저장탱크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유소에 가보니까 바닥에 여기 하나 탱크로리 같은 거 바닥에 묻어놨어 급유탱크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비각 비각은 뭐냐면 비석을 보호하기 위해 지은 집이야 도대체 비석을 보려고 집까지입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 공동묘지 같은 데는 집이 없어 그런데 유명한 무슨 비석은 다 집이 있어요 제가 저쪽 옛날에 강남 수진아에 가보니까 거기 누구 만나러 갔을 때 태종대왕 모악산 옆에 태종대왕 등 앞에 가보니까 비석이 있어 유명한 비석은 여기다 바닥에 누가 앉아있냐 거북이가 앉아있어 비석이 있어요 뭐 그림이 대충 이렇게 됐다고 치고 비석 유명한 비석이야 여기 밑에 좀 깨졌지 여기다 뭘 전화했다 집을 전화했어 집을 보호하고 있어 알았어요 사례를 이게 무슨 비석인가 딱 써놓고 여기서 비석을 보호하기 지은 집을 보호한다 비각 집이 있고 벽이 있고 토지에 붙어있어 비각이라고 그래 비각이 뭔가 의심하지 마시고 비석을 보호하기 위한 지은 집이다 유명한 역사적 가치 비석들은 이렇게 보호를 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일제시대 일본 놈들이 한인합방하고 나서 조선총독부에서 저쪽 모악산 쪽을 바라보니까 숲이 우거졌는데 너무 기운이 좋아서 일본 놈들이 항상 그랬지 조선의 기운을 다 뽑아버리자 해서 전국에 쇠 말뚝 받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거 뽑는 한참 걸렸지만 그러고 나서 보니까 거기가 가보니까 조선 태종대왕 능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압해 가니까 이게 있어서 그걸 인부들 시켜서 여기 해물 망치를 가져가서 이걸 막 쳐서 깨칠려고 했더니 갑자기 천둥번개 일어나면서 비각 쏟아져서 다 도망갔대 그런 말을 얼핏 쓴 걸 때 봤어요 저런 게 뭐야 비각이야 비각 아시겠죠 간단한 내용을 봤어요 등기할 수 있는 물건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걸 신청하면 29제25위반이 돼서 즉 등기사이 아니니까 뭐 한다 각하야 되는데 간과 여기서 간과 잘못 등기해줘도 보다 아무런 효율이 없다 그래서 다 직권을 말씀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총 자 물건은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지 토지 건물 권리는 총 몇 가지 여덟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물론 근제당권을 포함된 겁니다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이렇게 여덟 가지 권리를 등기법에 3조여가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했다 그러면 여기에 등기할 수 없는 권리는 뭐야 유치권 점유권 동산질권이라든가 이런 건 물건이지만 등기할 수가 이런 건 없지 주의 토지 통행권 분묘 기지권 이런 건 등기할 수가 없어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이렇게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권리 변동 모습은 몇 가지가 있느냐 3조여가면 6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존 보존 이전 설정 그 다음에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이렇게 6가지 모습을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존은 원시취득자가 최초로 한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보존이 소유권에 대해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전은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거야 어떤 것이든 권리 주체가 바뀌면 이전이야 소유권이 주체가 바뀌었다 소유권 이전 전세권이 주체가 변동되었다 전세권 이전 저당권이 주체가 바뀌었다 저당권 이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설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최초로 창설하는 거야 즉 처음으로 최초로 만드는 거 무엇을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런 식으로 변경은 그 내용의 변경 즉 기본 내용이 어떤 우리가 이걸 실체법상 변경 저당권의 이자율 변동된다든가 전세권 존속기간이 늘어났다든가 줄었다든가 이런 거 이런 거 다 변경 또 절차법상 건물 증축했다든가 이런 거 다 물리적 변동이 생겼지 이걸 변경이라고 그래 처분 제한은 법률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건데 이건 특히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즉 법률에 딱 명무 규정이 있어야지 그냥 평생 처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이 처분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상대적 금지야 그래서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게 다 처분 제한된 거야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런 것들은 가압류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에서도 처분 제한된기이지만 처분할 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분 제한된기에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가처분 채권자나 가압류권자가 대항을 못해 대항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소수세 이기면 나중에 물러나야 돼 처분권을 제한하는 거야 그래서 처분 제한은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상대적 금지 여러분들 예고 등기가 없어진 이유가 바로 이 처분 제한된기 있기 때문에 지금 예고 등기해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지 못할 겁니다 옛날에 없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소멸 없어진 거야 즉 권리가 아예 없어졌다 실체장 즉 저당권이 소멸했다 어떻게 돈을 다 갚았어 저당권 설정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당연히 소멸하는 거야 뭐에 따라서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업 소멸하는 거야 그러면 실첨이 없어졌으니까 무슨 등기해야 돼? 말소 등기해야 돼 말소 또 부동산이 전부 없어졌다 멸실 등기해야 돼 말소나 멸실은 바로 소멸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권리와 권리 변동의 모습은 서로 엮여서 계속 나온다는 거야 예를 든다면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소유권을 원시 지도했으니까 무슨 등기야 한다? 보존등기 건물을 신축하고 팔아넘어서 분양했다 그러면 분양받아서 뭐합니까? 이전등기해주대 원인이 매매야 그럼 매매야 원인이 상속이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받으려고 했더니 돈이 부족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고 근장권을 설정했다 동시에 근장권을 설정합니다 돈을 다 갚았어 근장권을 말소합니다 이렇게 각종 등기는 이 내용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할 물건이나 권리나 권리변동이 아닌 걸 신청하면 등기상의 아님으로 등기를 안 해줍니다 등기하더라도 뭐라고? 당연 무효 직권말소 이 신청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 지적에서 제가 설명해 줬는데 이걸 잘 알아도 해야 돼요 뭘 알아도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일부 문제 전부는 당연한데 일부 전부는 당연한데 일부에 대해서 이게 특히 관계가 된다고 얘기해줬죠? 지적에서 합병할 때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부동산의 일부냐 권리의 일부냐 이 권리의 일부를 다른 말 뭐라고? 지분 그러면 부동산의 일부는 눈에 보인다겠어? 안 보인다겠어? 보인다 부동산의 일부가 안 보이는 사람은 뭐라고 했지? 장님이라고 했지? 그러면 토지나 건물 일부 보여 눈 뜬 사람은 다 보여야 돼 이걸 가시적이잖아요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사용수익이 돼 용익물권과 임차권을 설정할 수가 있더라 그러나 지분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추상적 개념이야 소유권 2분의 1 지분이다 안 보여 사용수익 못해 즉 전세권 등기나 지상권 등기나 임차권 등기 할 수가 없어 토지 지상권 건물 전세권 지분에 대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소유권 이전이나 또는 저당권 설정 같은 기본 이런 개념들은 부동산 특정 일부에서 선정될 수 없어 권리 일부는 자유롭게 이전 설정이 다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이 안 되는 걸 신청했다 그럼 뭐야?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각화한다 등기 되더라도 뭐라고? 당연히 이 신청 직권 날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 주금의 한 개념을 잘 알아두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프린트함을 보시면 법률상 처분 제한 등기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없는 걸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다 처분을 제한한다, 금지한다고 등기를 써놨어 그래도 등기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수익권 이전을 신청하면 등기와는 등기를 각화해야 됩니까? 수리해야 됩니까? 수리하라 받아줘야지 각화면 안 돼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어 등기를 수리해 줘야 돼요 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해주더라도 나중에 이 가처분 채권자 소송에서 이기면 대항할 수 없고 지면은 그냥 유효한 거예요 소송은 반드시 원고가 이기라는 법이 있어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민사소송 특히 형사소송도 그렇지만 민사소송은 증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 상대방 먹으라고 피고 원피고라고 하죠 원고 피고라고 그래 그런데 소송을 제기할 때 민사, 금전 배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배상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고 부동산이 있을 때 손해방 청구 같은 거 할 수 있지? 그냥 이기기 위해서 간다 그럼 변호사 비용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 만약 얘 거지야, 피고가 상대방이 거지야 100억짜리 소송 하려고 그래 변호사한테 소송 비용이 한 10억 들어갔어 거지를 상대로 10억을 주고 소송이 이겼어 기분 좋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송은 실익이 있어야 하는 거지 상대방이 이미 파산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몇백억짜리 소송을 하게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래서 소송은 승소할 것인지 패소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고 소송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원고가 이길질지는 모르는 거니까 만약 이 부동산 누가 이전해달라고 소송이 들어오면 등기가 들어오면 등기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채권이나 대항을 못한다는 거예요 얘가 이기면 이전 받아서 효력이 없어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즉 처분 제한 등기가 있어도 처분할 수가 있다 즉 등기와는 이전 등기 신청하면 등기를 받아줘야지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주의해서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등기와 물권변동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이건 어디냐면 대부분 이 내용은 여러분들 19페이지에 보면 이건 표현을 이상해 놨지만 등기와 권리변동 중에 이거 3주의 등기법 3주의 내용이 보존 이전 설정 이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보존 설정 변경 이전 처분 제한 소멸 6가지 얘기했고 20페이지 가보세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서 민법 187조 이걸 따로 설명했어 즉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이 생기느냐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되느냐 즉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냐 처분요건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를 위한 경우는 효력발생요건이지만 법률 규정에 따른 경우는 처분요건에서 등기합니다 다만 민법 187조 즉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중 점유취도 민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조문 자체에서 245조 1항에서 요건이 충족되면 등기하여 수익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유일한 예외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 상속, 나열한 예시,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게 예시를 든 건데 상속의 경우는 언제 물권변동이 되는 게 있느냐 피상속인 사망시다 이런 상속과 같이 보는 포괄생계가 뭐가 있느냐 포괄유중과 특정유중이 아니라 뭐라고 포괄유중이야 포괄유중은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겨 그래서 포괄유중은 상속과 마찬가지로 유중자 사망시 등기 없이 물권변동 그다음에 해사병 즉 등기에는 부동산 등기도 있지만 법인 합병 등기도 있어요 해사병의 경우는 여러분 부동산 등기 이것만 알면 나중에 이런 거래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빌딩을 사고 판다 이것만 알면 안 돼요 A건물을 B가 샀다 그럼 이전 등기하면 소유권을 주도하는데 이 건물이 뭐냐 갑주식회사 소유 재산이야 그럼 뭡니까 회사를 양도할 때가 어떻게 돼요 이 회사 법인 등기하는 거야 법인 합병 등기 또 물론 각 대체사표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정산하겠지 그러면 나중에 이거 등기부에 뭐가 나왔어 등기부에는 갑주식회사인데 갑주식회사, 을주식회사 이걸 인수해버렸어 그럼 등기부에 명의가 바뀌는 거야 갑주식회사에서 을주식회사 바뀐다 그럼 갑주식회사 일로 바뀌면 이전 등기하겠지만 이거 그냥 주식회사, 갑주식회사 사람 이름이 아니야 무슨 삼성주식회사다 이거를 주식회사를 양수 받은 사람은 주식을 양도받고 거래해버리면 부동산 등기부 그대로 나와있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소유자는 바뀌었는데 등기는 변동이 없지 뭐 하는 거야? 주식거래하는 거야 그럼 뭐가 무슨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이 있어? 예? 취득세 안 내잖아 빌딩 같은 거 100억짜리 취득세가 한 5억, 6억씩 나가요 5억 정도 나온단 말이야 세금이 그런데 법인 거래하면 그렇게 그건 안 들어가 양도세도 법인은 법인 셀려면 되기 때문에 따로 안내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해서 거래할 때는 등기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 등기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인 등기도 있다 법인 등기 이것도 어디서 해? 등기수에서 알았어요? 법인 설립 등기 대표이사 변경 등기 무슨 그러한 각종의 법인에 관련 등기를 또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회사 합병이다 이건 포괄성계란 말이야 옛날에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이 된 새로운 국민은행으로 됐어요 그럼 뭐야? 종전 주택은행이 가지고 있던 토지 건물이나 각종 물건은 다 등기 없이 새로운 국민은행으로 귀속돼 버리는 거예요 등기 없이 법인 합병 등기 언제? 합병 등기시 알았어요? 합병 등기 그런 경우는 이런 의미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용은 이것도 강제로 취득하는 거지 언제냐? 수용 개시이래 이때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돼 도로건설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토지 수용해버렸어 언제? 몇 월 며칠 보러 수용한다 그 날짜가 있단 말이야 그 날짜에 등기 없이 물건 변형이 생기는 거야 수용 개시래 그다음에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하고 판결은 확정지다 판결은 내용에 따라서 보면 대부분 이행 판결인데 판결은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판결은 여러분 대부분 아는 판결이 거의 다 이행 판결이야 돈을 또는 물건을 공급했는데 대금 안 준다든가 또 임금을 안 준다든가 전부 다 무슨 판결 받는다? 이행 판결 받는 거야 피고는 원고하는데 금 얼마를 지급하라 손해배상 해주라 다 이행 판결이야 그런데 경우에 따라 뭐가 있다? 확인 판결도 일부 있고 형성 판결도 있어요 확인 판결이라는 건 뭐야? 내가 돈을 갚았는데 상대가 자꾸 안 갚았다고 우겨 그럼 채무 부존재 없음을 확인해달라 이런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증거를 가지고 채무가 없다라고 확인한다 해주면 앞으로 불확실한 법률 상태가 해소가 되지 이런 판결도 있어요 그리고 공유물 분할 판결나 사행의 취소 판결 같은 경우는 형성 판결이라고 해요 판결 자체에 의해서 직접 법률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 효과가 직접 생기는 걸 뭐라고 한다? 형성 판결 그럼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 물권변경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민법 187조에서 등기 없이 물권변경이 생기는 판결은 뭐다? 형성 판결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행 판결은 어떻게 등기해야 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행 판결이라는 건 이런 거야 지금 이 부동산 팔고 돈 다 줬어 그런데 상대방이 매매해서 이전등기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쪽 매도인 돈 받고 나서 등기서를 안 주는 거야 그럼 매수인 어떻게 등기해야 돼? 공동신청해야 되는데 상대방 협조 안 하면 못하잖아 그러면 이때 판결을 받아야 돼 등기 절차, 이행을 면한 판결 무슨 판결을 받는다? 이행 판결 받아서 판결 가지고 혼자 등기서 가서 해버려 단독으로 상대 협조 안 해주니까 그럼 누가 법원에서 의미자의 진정성을 법원에서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신청할 수 있지? 그러면 여기 매매로 인한 이건 법률 행위니까 당연히 등기하여 효율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등기하려면 원래 뭐라고? 공동신청해야 되는 건데 상대방 협조 안 하면 법원의 이행 판결을 받아서 강제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이거는 이행 판결이지 그러니까 이행 판결의 경우 언제 물권변동이 생기냐면 돈 준 날이 아니고 바로 판결 받아서 등기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등기했을 때 그런데 형성 판결 뭐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거 AB 공유 토지인데 이메일 지분이 있어 공유 분할하려고 했더니 협의가 안 돼 그래서 법원에서 공유를 분할 판결 같은 걸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만약 이게 물리적으로 분할이 가능하면 법원에서 판결 받으면 되고 분할이 아니면 형식적 경매 즉 경매를 통해서 매각 대금 가지고 분할해줘요 건물을 공유를 분할해달라 소 한 마리가 공유인데 이혼에서 판을 잘라달라 소를 잘라줄 수 있어? 그러니까 팔아서 대금을 하나 가져야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이게 AB 도로가 여기 나와 있어 서로 이쪽까지 이렇게 자르고 얘는 A가 가지려고 이거 B가 가지려고 서로 가지려고 하면 이거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럼 법원에서 이 토지를 공유를 분할해 주세요 이렇게 잘라라 협의가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법원에서 선을 갖고 이렇게 잘라서 가져가라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공유를 분할 판결이라고 해요 판결을 확정시켜주면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를 분할 효력이 발생해 버려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형성 판결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성 판결만을 의미하며 민법 187조 판결 언제? 판결 확정시 그 다음 경매 대금 완납시 이거 경매는 공경매를 말합니다 즉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공매나 경매시는 걸 말하고 개인 간의 경매하는 건 아니에요 대금 완납시 대금 완납시 즉 경매 최고가 매순이 됐어 법원에서 내가 허가를 받았어도 대금을 잔금을 내야 그날 낸 날 소유권을 취소하는 거 등기 없이 그 다음 기타 이 기타 법률 규정은 종류가 많아요 성문법도 있지만 관수법도 포함하고 판례도 포함되는 거예요 판례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게 뭐다? 계약 해제 무효 취소 해제한 물건의 복귀는 판례에 따르면 등기 없이 물건이 복귀된다고 합니다 유인설무육을 알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매매를 했다 그럼 이 매매로 인한 물건 변동은 뭐가 된다? 이것은 민법 186죄에 따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건 변동은 등기하여 물건 변동이 생깁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어 무효가 효력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취소권을 행사했어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같은 거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했어 이러면 어떻게냐 물건이 복귀되버려 복귀되면 어디 이때는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물건 복귀한다 알았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 변동은 등기하여야 되고 법률 규정에 따라 물건 변동은 어떻게? 등기 없이 이해하시면 되고 기타 거기 법정이란 말이라면 다 그거예요 거기 간단하게 제가 기타 법률 규정을 그냥 몇 가지만 예를 드는 건데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다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법정으로 들어간 거는 이건 법정 법률 규정을 줄이는 말이지 스님 이름이 아니에요 법정 스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법률 규정 법정으로만 들어간 게 있지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이런 말들이 들어갔으면 다 등기 없이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법정이라는 말은 그런데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 공유수면 매립 기타 공유수면 매립법에 있어 공유수면 매립법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립 준공시 등기 없이 법률 규정에 따른 거니까 신은 뭐야 신 신축 건물 신축입니다 건물 신축하면 등기 취득해 법의 규정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민법 187조에 따라서 누가 인정한 거냐 팔레가 팔레가 건물 신축하고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언제 건물 준공 받으면 소유권 취득이야 등기 없이 팔레가 인정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P P가 뭐야 P담보 채권 소멸했다는 저당권 소멸 담보물권 소멸 저당권 같은 건 나중에 이러면 민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주된 권리에 종된 권리야 주된 권리야 종된 권리야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 예를 들어서 소비 대차 1억을 빌려줬어 여기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럼 뭐야 이게 주된 권리 이건 종된 권리야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이거 따라서 없어져 알았어요 이걸 뭐라고 법률 규정했더라 P담보 채권 변제 돈을 갚았어 P담보 채권 갚았어 등기 없이 소멸 그래서 이건 저당권 담보물권의 특징이 따라가지 담보물권 특징이 나중에 다 배우겠죠 여러분들 기본관양 좀 배웠어요 저당권 이야기 들었어 뭐뭐 배웠어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이런 말 들었죠 전액을 갚아야 되는 거야 이게 불가분성했다 나는 9천만원과 천만원 남았어 그럼 소멸하지 않아 알았어요 불가분성 부종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발생 소멸을 갇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반성은 만약 채권을 양도하면 시한테 양도하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 수반성 이런 저당권의 특징을 다 배울 것이지만 여기 P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소멸한다 이걸 뭐라고 등기업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P 그 다음에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용익물권 소멸 용익물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소멸하는 거예요 등기비에 다 전세권이 이렇게 나왔어요 등기비에 전세권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 토지나무 건물 다 있어요 만약에 2018년 1월 31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30주 지나면 소멸하는 거예요 용익물권은 알았어요 이렇게 이런 용익권에 대한 존속기간이 소멸하면 용익물권은 당연히 소멸 등기비에 소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가 여기서 무효취소해제 아까 얘기했지 무효취소해제는 물건의 복귀 무효취소해제는 물건의 복귀 등기 없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부는 분배농지상환 완료 이건 지금 많이 안 쓰는 건데 전에 분배농지 분배농지상환 완료했다는 농지취득 해방되고 나서 우리는 유상분배 유상몰수 유상분배했어요 농지 분배할 때 북한은 무상으로 했고 우리는 유상으로 했어 그런데 농민들이 농지를 살 돈이 있어 없어 그 당시 없잖아 겨우 입에 풀칠도 못하고 있는데 일본한테 적산 제사를 다 받아가지고 농지 불안하는데 농민들이 살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농지 분배할 때 어떻게 했다 유상으로 이거를 돈 주고 사서 분배를 해줄 때 예를 들어 이걸 15년 경작에서 매년 산출량을 얼마씩 갚아 나가라 이렇게 해서 15년 딱 지냈어 그럼 그때 기간이 만료되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분배농지상환 완료에 따른 농지취득이라고 그래요 분배농지상환 완료에 따른 농지취득 개념 이해됩니까 자세히 살펴놓고 개념만 하나씩 설명하는 그만큼 중요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 혼동 민법 시간에 혼동이라는 거 배우지 혼동 혼동 부합 혼동 혼동에 따른 물건 변동 등기 없이 그 다음 멸실 멸은 멸 건물이 화재로 전소됐어 소유권 어디 갔느냐 등기 없이 없어졌지 등기 없어진다면 등기할 때까지 살아있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러한 멸실에 따른 물건 변동 등기 없이 물건 변동 그 다음 부합 부합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학설과 판례 대듬이지만 다수설 판례에 따르면 출연재산이 귀속 시기에 대해서 등기 없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중에서 아까 얘기한 혼동 혼동 등기 없이 그 다음에 무효취소 해제 그 다음에 건물 신축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돼요 전부 다 등기 없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논점은 시험 볼 때 예를 들어 상속이나 수용이라든가 판결이라든가 이런 게 질문에 등장해요 그럼 논점보다 등기하여야 되느냐 등기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등기사항 문제를 일단 간단한 문제를 정리했어요 오늘 맨 뒷페이지 한번 보셨어요 작년에 나왔던 거 한번 봅니다 조금 권리 변동 중에 조금 어려운 걸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걸 끝나고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별표한 거 보세요 작년에 나온 거 등기하니 등기실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찾아봐라 이건 무슨 얘기냐 등기상이 아닌 경우다 이건 등기법 제29 제2호에 해당된 거다 그래서 거기 다섯 개 짐을 줬는데 전부 다 각하사예요 지분만 보존 등기 못합니다 농지를 전세권 목적으로 한 등기할 수 없어요 농지는 전세권 목적으로 안 되지 민법상 금지하고 있어요 법원은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신청했어 이거는 여러분들 절차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돼요 등기 절차는 네 가지가 있다겠죠 그러면 촉탁으로 한다 가압률은 법원에서 촉탁해주는 가압류 처분제한 등기 가압률은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야 개인이 신청하면 안 돼 원구가 피고자에서 가압률에서 신청할 수 없어 등기세 가서 어디 가야 돼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법원에서 촉탁으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신청한 경우다 공동상수의 일부가 자기 지분만 상수 등기 못합니다 전원명으로 해야 돼 전원명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미매 저당권을 피담보채권을 분리해서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어 분리양도가 안 돼 주된 권리 종된 권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수반성에 따라 이거는 사실은 아까 각하사의 이런 106페이지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이 2호 106페이지에 가보면 이 교재 여기 29조 제2호라고 했지만 등기법에 가면 29조 제2호 내용은 등기 규칙에 가면 규칙 제52조에 가면 10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열거 10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소에 다 개분 들어가 있어요 그 밑에 106페이지에 요점정이라고 해서 규칙 52조 열가지 나왔죠 거기 보면 오늘 얘기한 거 다 나와있지 등기등력 없는 물건하고 권리 물건 권리 물건 어떤 거 건물 지붕이 없다든가 권리 유치권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령 근거 없는 특약 평생 처분하지 않겠다 뭐 이런 특약 할 수가 없어 경매는 하지 않겠다 돈 빌려주면서 이런 특약 해봐야 물건 법정조에 위반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파트 팔면서 대지권은 안 팔겠다 말이 안 돼 구분건으로는 토지건으로 일체를 추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에 민법 303조 위반 농지를 전세권 설정 이목적 했다 경자유전위원칙을 위반하는 건 안 된다 농지는 그래서 전세권 대상이 안 되는 걸로 민법에 규정하고 있어 303조에 그 다음에 미음에 피의담보 채권 불량도 안 된다 이걸 물어봤어 그 다음에 비읍에 지분만 보는 게 안 돼 시옷에 지분만 상승 등이 안 돼 그 다음에 이형에 촉탁등기를 신청했어 안 돼 이미 등기 된 보존등기 된 부동산 다시 보존등기 중복등기 신청했어 이거 안 된다 이건 29조 2호의 얘를 나열한 거예요 지금 여기 등기상이 아닌 걸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낸 거예요 시험 출제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문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여러분 골라낼 정도까지는 해야 돼 앞으로 이런 건 등기상이 아니다 왜 등기상이란 건 뭐냐 등기할 물건이 있고 권리관동이 있다고 했는데 물건과 관련해서 토지건물 그 다음에 권리관동에서 8가지 얘기하는 거 권리변동 6가지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권리변동에 관련돼서 아까 이게 우선 물건에 대해서는 이거 부동산 1분제 권리문제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지분만 가능하냐 전원명으로 가능하냐 이게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필수적인 거 너무 많이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먼저 소유권 보존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는 지분만 등기 못하고 전원명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속등기도 상속등기도 지분만 할 수 없고 전원명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근데 가등기엔 본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할 때는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으며 전원명으로 못해요 전체에 대한 거나 전원명이 본등기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이거는 반대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 것 중에 부동산 지분만 보존등기 할 수 없으니까 갈까 수위내 공동상속등기 1인이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 갈까 전원명으로 해야 돼 이거 또 가등기 본등기를 전원명으로 본등기 했다 이거 안 되는 거지 이거 안 되는 거 세 가지 이거 안 되는 걸 신청하면 전부 등기를 거절해 어떤 사이로 등기법 29조 제2호로 이 2호의 내용은 규칙이 가버리니까 52조에 다 열거하고 있다 그치 열까지 열거하고 있지 알았어요 지금 이게 전형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보존등기는 소유권에 대해서만 쓰는 말이야 원시취득자가 최초로 한 등기를 뭐라고 한다 보존등기 AB 부부가 공유로 건물 신축했어 건축화 받아서 그런데 남편이 자기 앞으로만 등기하겠다고 쫓아가서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 해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지분만 소유권 보존등기 못해 상속등기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식 열 명이야 그중 제일 큰 아들이 가서 자기 지분만 등기하러 왔습니다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전원명으로 그런데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수인이 가등기기까지 한 1위는 자기 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 것까지 본등기 못해요 알았어요 이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A 소유 부동산 B, C 둘이 가등기를 놨어요 가등기 가등기를 얘가 2분의 1 지분 이렇게 가져가겠다 가등기를 놨다가 B가 내 지분만 본등기하겠다 이건 된단 말이야 그런데 C 것도 해 줘라 남의 걸 가져갈 수가 없어 타인 거는 그래서 자기 지분만 본등기는 되지만 그러니까 지분은 지분은 자유롭게 소유권 이전이 된다 했잖아 지분만 본등기면 소유권 본등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와 구별해야 돼 소유권 보존등기는 지분만 할 수 없고 전원명의로 상속등기는 지분만 못하고 전원명의로 가등기나 본등기 본등기는 거꾸로 지분만 할 수 있고 절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의 단골로 나온 거예요 알았죠 여기에 등지사항이 좀 장황했어 그런데 일단은 알아둬야 돼요 시험의 중간에 시기가 다 이어서 같이 설명한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